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신도가 읽어야 할 전도훈련 교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이 교재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 다락방 교재와는 다르게 책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서점이나 아니면 위 다락넷 같은 곳에서 주문을 하고 구입하셔서 책처럼 읽어보실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내가 전도자로 살기 원한다면 내가 다락방 교재 성도고 또 정말 전도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바로 다락방 전도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서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전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도에 있어서도 내 중심으로 내 체질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전략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물론 내 체질이 쓰임받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전략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전도자로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내 생각, 경험, 지식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인도받아야 올바른 전도로 인도받을 수 있고 또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새가족이나 초신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죠. 이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바로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타난 바로 마가의 예수님의 제자 마가의 집에 다락방 다락방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앞으로 다락방을 영어 첫 글자 이니셜 D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성령축만 달라고 기도할 때 여기에서부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축만 임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또 이 성경적인 예수 생명 운동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아갔던 이 마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성경 그대로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첫 번째 다락방 전도 운동 가장 먼저 그 정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의가 뭐냐 바로 내가 처해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죠 가정 또 직장 학교 사업장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전도를 위한 말씀 운동을 펴는 것 이것이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결국 어떤 말씀 운동이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의 가장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해줌으로써 인생의 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70인 제자 운동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성경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새해 안식이래 그리고 회당에서 그리고 바울이 규례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내용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파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띠냐 개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죄와 또 흑암 저주와 또 나를 누르고 있던 모든 영적 문제 과거 상처 이런 것으로부터 빠져나왔죠. 완전히 해방됐죠. 참 평안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된 나 자신 내 개인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펴면서 내가 기도했던 사람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전해줘서 그 사람 그 상대방 개인이 변화되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현장으로 파고드는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주일이나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이제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죠. 이거는 성전으로 모이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집에서 또는 저자 시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현장에서 말씀 들고 가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파고드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이제 현장에서 펴는 거죠. 현장 현장이라는 것은 가정 직장 또는 대학 캠퍼스 사업장 여기서 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평신도 중심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 교육자가 그렇게 막 넓게 분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불신자 현장에 사실은 많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특히 새가족 주변에 불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파고드는 평신도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락방 전도 운동의 특성은 전도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교회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직장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그 동네에서 말씀 운동을 펴니까 교회 와라가 아니라 우리 집에 한 번 놀러오세요. 아 직장에 아 점심시간에 한 번 자네 한 번 와보게 이렇게 하기가 좋다는 거죠. 직접 가니까 그래서 다락방을 하실 때는 장소는 일단 현장 가서 하니까 오기가 쉬운 것이고 시간을 정하실 때 불신자나 보금들을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시간으로 잡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전도가 용이하죠. 접촉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성이 뭐냐면 초청할 근거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한 번 와보세요 할 때 성경이 근거가 되는데 바로 복음이죠. 복음 와서 복음 한 번 들어보세요. 그 속에 당신의 인생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초청의 근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만남을 가질 수 있죠. 마음문 열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양육이 용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락방 현장 전도 교제 현장 교제 내용 자체가 양육과 전도가 동시에 되는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뭐죠? 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늘 깔리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원색 복음을 들을 때 내 자신이 살고 내 자신이 계속 뿌리 내리고 그쵸? 치유받고 영적 성장하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불신자가 와서 들을 때는 영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존 신자가 들을 때는 영적 성장을 하게 되고 치유되게 되고 또 사명자가 들을 때는 그것이 전도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의 미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육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어떤 인위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시간 장소 정해서 모임을 가져봅시다.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느 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운명과 사주 팔자와 죄와 또 내 개인의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이런 흑암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너무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 펍시다. 우리 현장을 직장 살립시다. 현장 지역 살립시다. 해서 모인 거기 때문에 생명 생명 있는 자들이 생명을 갖고 모인 거기 때문에 생명은 어떻게 되죠? 자라나고 확산될 수밖에 없죠. 누룩이 퍼지듯이.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확산되고 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내 인생의 답이 될 때 이것은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고백이 안되면 그거는 역사에 일어날 수 없죠. 그러나 아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러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꼭 팀 사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가족을 만났거나 또는 기존신자를 만났거나 또 다락방을 하실 때 어떤 것을 얘기하시냐면 혹시 이 복음을 같이 들을 사람 없나요? 혹시 이 복음을 또 들을 사람 없나요? 혹시 주변에 없나요? 이걸 꼭 물어보시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계속 또 만나가는 거예요. 만나서 복음전에서 영접도 하고 또 예비된 자 하면 또 다른 다락방을 열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선교 현장에서 더 굉장히 많이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들은 현장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케냐 현장에 가서 한 목사님이 같이 팀들하고 가서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당신 주변에 이 복음 또 들을 사람 없냐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한 군데 모을 수 있습니까 그럴 장소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그곳에 갔더니 뭐 수십 명이 모여있었고 거기서 복음전에서 다 영접하면서 바로 지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또 확산과 파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바울 사도 그리고 제자들의 전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시간을 정하고 이제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밝히신 거였습니다. 말씀 운동 폈죠. 제자들도 전도 이런 말씀 운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직접 시행을 했는데요. 누구를 따라서 시행을 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간 보여주신 것이 많이 있지만 말씀 운동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또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치유 사역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치유와 또 기적을 보여줄 때 무리들은 많이 모였지만 또 이제 다 떠나갔거든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그런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뒤로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순 여러가지 비유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곧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운동을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이 시행을 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당시에 로마가 핍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하무덤 카타콤에 들어가서 조용히 숨어서 거기에서 말씀을 높였습니다. 외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데 당시에 주는 황제만 주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카타콤에서 말씀운동을 펼쳤는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소통하기 위해서 산 것이 바로 이투스 이런 물고기 모양을 딱 그리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그릴 때 뭐야 이거 왜 물고기야 이러면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걸 딱 그릴 때 아 이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눈빛이 맞으면 서로 얼싸 않고 울고 또 재워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또 길을 통과시켜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한 번째는 영국의 18세기의 부흥운동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웨슬레 이 웨슬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말씀운동을 편 것입니다. 이 웨슬레 목사님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냐면 어떤 성경모임 장소에 가서 그 인도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복음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웨슬레 목사님이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대학교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많은 대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 영국의 목회자들은 굉장히 점잖고 의식 의식주의 그렇기 때문에 아니 목사가 채통없이 현장 가서 막 설교하고 그죠? 강단에서 설교해야지 현장 가서 야외에서 설교하고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강단에 못 서기 했습니다. 거의 극소수 빼고 그래서 대학에서 현장에서 막 복음 전하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웨일즈 운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셨죠. 그리고 열두 번째는 미국의 19세기 부흥 운동을 이끈 디엘 무디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다가 복음받고 회심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 복음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들 복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 무디 목사님이 어떤 활동을 많이 하셨냐면 YMCA YMCA 지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YMCA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운동 핀 거예요. 그래서 한 백만 명의 청소년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많은 전도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 운동을 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 한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정말 어떻게 보면 분당국가 유일한 이렇게 정말 작은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락방 전도운동을 1987년 8월 부산 동삼교에서 시작하셨는데 이제 류광수 목사님이라는 그런 전도자를 택하셔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산을 시키시고 이 다락방 운동의 흐름이 우리 예원교회 또 우리 정은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감사와 감격 속에서 늘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락방 운동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도 중요시 여기셨던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초를 먼저 다져야 됩니다. 기초를 먼저 다져야 되는데 이걸 누가 기초를 다지냐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기초를 다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기존 신자들 기존 신자들이 먼저 복음으로 확립되고 복음의 기초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의 나의 24 이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목소리로 찬양도 하시고 또 강단 말씀 묵상하시고 다시 들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깊이 내 심령에 새기는 그런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나 혼자 훈련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뭐 성도들 구역의 성도나 뭐 내가 알고 있는 성도나 그죠? 같이 훈련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데리고 이제 인도받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너무 좋다라는 거죠. 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락방을 다락방을 하시고 있거나 내가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다락방으로 한 명씩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누구를 이제 명단을 놓고 계속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이걸 꼭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미처 전도 대상자를 품지 못했다면 여러분 가족 불신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 지인들 정말 먼저 품고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초청하면 좋냐면요. 문제 당한 자 그리고 어려움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하니까요. 그리고 계속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대상자에게 사건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아니면 경조사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만남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조금 이 다락방 전도운동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으시면 될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운동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죠. 그 다음에 다락방 장소를 제공하는 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같이 참여하는 조언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훈련을 많이 받았고 한번 내가 사역자 해보겠다. 그러면 사역자로 나는 사역자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집이나 사업장이나 장소를 내가 제공하겠다. 조장 나는 그냥 옆에서 참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동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언으로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 말씀운동의 키가 뭐냐 키는 바로 성경공부입니다. 모여서 무슨 침묵해하고 무슨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공부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단순한 성경공부가 아니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해줘서 영접하는 운동 예수 생명 운동 그러면 영접했으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이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히 포럼이 되겠죠 간증 응답을 받으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생명 기쁨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 능력을 누리는 이 기쁨이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포럼과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을 정말 해보고 싶다 우리 집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렇게 같이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우선은 친교 중심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만약에 성도들이 있다 그럼 이제 성도분들이 물론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만 집에서 뭐 우리 집에서 한번 모임 갖자고 한번 우리 집 놀러 오세요 우리 성도인들 지역의 성도인들 이런 식으로 또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들 있으면 커피 한 잔 살게요 그러면서 이제 친교 중심으로 일단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운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말씀 운동으로 장소 시간을 정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회도 하고 이제 간증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모임을 통해서 뭘 하냐 초청 캠프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시간표에 맞춰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새생명 초청 잔치한다 뭐 이렇게 한다 할 때 맞춰서 그 달합방에서도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영혼들을 초청하는 캠프를 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합방운동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림으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사역자가 있어요 지역에서 지역이나 또는 현장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가 되죠? 조장이 됩니다.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성도님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조언으로 합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달합방이 시작될 수 있는데 사역자하고 조장 두 사람만 있어도 달합방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달합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달합방에서 뭘 하냐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사역자는 무슨 메시지를 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사역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나에게 반복이 아니어야 돼요.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강단에서 우리 단임 목사님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나에게 반복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 이제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들으면 들을수록 힘나고 말할수록 힘나고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거거든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계속해서 강단 말씀 이거 계속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 사역자 개인 조장 개인 그리고 여기 모이는 성도들 조원들 이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거 놓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봅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그래서 조장의 역할은 뭐냐 여기 다락방에 모이는 조원들을 계속 케어하고요 그리고 내일 몇 시에 다락방 있습니다. 모이세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디 모이세요. 이런 거 연락하고 그 다음에 조원들의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들 이런 걸 놓고 조장은 계속 기도해요. 계속 일주일 내내 그거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신자가 연결이 되기도 하고 교회는 다녀봤는데 복음을 몰라요. 이런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연결되기도 하고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자기 기능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뭐 경제도 있고 이런 조금 사명자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 불신자를 이 불신자를 이제는 사역자 사역자하고 이 조장이 같이 가서 달합방합니다. 이 종교인도 마찬가지로 이 사역자하고 조장하고 같이 가서 달합방하고 이 사명자도 사역자하고 조장이 같이 가서 달합방을 해요. 그러면 사역자가 이 불신자 달합방하는 걸 보겠죠. 그럼 이제 저절로 자동교육이 되는 거죠. 보여주니까. 그럼 이제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역자는 이 사역자는 빠지고 빠지고 따라갔던 조장이 이 달합방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장이라는 것은 모임을 이제 주선하고 또 광고도 하고 또 이제 사역자가 달합방 오기 전에 찬양인도도 하고 기도의 인도도 하고 그리고 대상자들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차기 사역자로 준비되는 것이 조장입니다. 그래서 조장의 역할은 중요하다 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이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하는 교구 현장에서 이런 지교회가 네 군데에 하나님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구 지역 곳곳에서 이런 지교회를 하기 위해서 예비지교회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모여서 같이 강단 말씀 나누고 포럼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예비 모임들을 하는 곳들이 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에서 이 말씀운동의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다락방 운동에 응답을 받을 리더의 자격입니다. 여러분은 다 평신도 전도자들이니까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책임질 줄 아는 자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자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바울이 했던 제자들이 보여줬던 이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과 그리고 장소를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자라면 다락방을 또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다짜고짜 책임지라고 하면 이게 되지가 어렵죠. 그러나 내가 정말 갑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를 입은 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이것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같은 죄인을 나같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집을 또 직장 사업장을 쓰임받게 하신다.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보금의 가치를 발견한 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난 자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곡에서 2년 동안 전에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 곳에서 말씀운동을 많이 펼쳤는데 한 사업장 마곡에 상가가 많으니까요. 상가의 오피스텔을 빌려서 사업하는 우리 한 집사님 사업장에서 제가 2년 동안 직회를 했습니다. 계속 직회를 하는데 지금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 마곡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막 떠가지고 막 오피스텔 들어가고 땅도 사고 했는데 이게 빨리 활성화가 안 되고 또 당장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코로나 코로나 이전 이에요. 그때는 코로나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실이 너무 많았고 들어왔다 망해서 나가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듣기만 하더라도 자살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셔서 한 칸 더 얻었대요. 옆에 그래서 옆에 오피스텔을 한 칸 더 얻어가지고 그거를 터서 한쪽은 완전히 마곡 말씀운동 직외운동하게 완전히 따로 마련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우리 마곡에서 전도하는 우리 성도인들 팀들 청년들 와서 마음껏 쓰도록 해놨다고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은 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사랑입은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면 다 살아나는 그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자 같은 자질입니다. 목자 같은 자질 이것은 뭐가 필요하냐 내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만 있으면 돼요. 내가 구원 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 뭐가 생기죠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기죠. 다위처럼 그 양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영적 케어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인도받기에서는 개인 전도의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시고 써보시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팀으로 나는 못 전해도 팀으로 같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도울 수도 있고 동참할 수도 있고 내가 외워서는 못 하더라도 전도 자료를 가지고 이제 또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강단의 말씀대로 성령 인도를 이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하려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온전한 예배 승리 그 다음에 지속적인 훈련 여기로 계속적으로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절대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실 때 실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전도할 때 실망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다락방을 계속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불신자나 전도 대상자 세 가족이 빨리 안 올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더딜 수 있거든요. 이런 데서 힘 빠지시면 안 되고 절대로 어떤 이 핍박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는 강단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서 일심 전심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월의식 조금 역사 일어난다고 해서 우월의식을 가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내 모임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족들과 성도들이 강단 말씀 잘 따라가도록 그리고 전체 또 말씀의 흐름을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로 이제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영적 우선순위입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의 우선순위 내 스케줄에 있어서 예배 다음으로 이 다락방 지교회 이런 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또 우리 집이나 사업장의 공간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를 위한 장으로 주신 것이다. 말씀 운동하라고 생명운동 전도운동하라고 주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에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거기 교재에 보시면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주의사항에 있어서 이걸 설명드렸고요. 이제 계속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시다 보면 내 사역에 있어서 전문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형아 사역이다. 어린이 사역이다. 청소년 사역이다. 또는 장년 사역이다. 이런 사역의 전문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의 전문성을 갖더라도 교구나 그리고 성도 전체의 교회와 항상 원리스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받아야 그 전문사역도 제대로 살아나고 전체가 살면서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전문사역도 잘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이런 부분을 잘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결론으로 작은 미션들이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션이 부담된다 그러시면 메시지만 들으시면 되고요. 이번 주 작은 미션은 뭐냐면 우리 단임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강단 말씀 강단 말씀 중에 한 단어 붙잡기 한 단어 이것이 이번 주 작은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 다락방 전도 전략을 이제 올바로 이해하고 또 나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가장 행복하게 누리시면서 내가 먼저 살고 또 우리 지역과 또 직장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 전략을 이제 가슴에 새기며 정말 내 맘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으로 세밀하게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나의 24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행복하게 누리고 가긴 하며 이제 지역과 또 직장과 학교와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운동 펼쳐서 그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